한인회관 2층 로비와 도서관, 다목적실 등의 보수공사에 11만 4천 2백만 달러 지원을 확정 통보했습니다. 올초 호라이즌 그랜트 2만 5천 달러와 이번에 받은 트릴리엄으로 총 13만 9천 2백 달러 자금을 확보한 한인회는 이제 회관 보수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.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은 오늘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만큼 한인회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실제 도서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도서의 효과적인 분류라든가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편리하도록 해결을 하고 러비 부분에 구조 개선을 한다면 많은 갤러리 형태의 전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회장은 또 한인회관 전체 개조를 위한 그랜트 100만여 달러를 연방정부에 신청했다며 결과를 지켜보며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금년 중으로 이제 보수 비용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디자인을 좀 하고 디자인되면 금년 내에는 공사 규모를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 이내로 거의 아마 발주까지는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한인회관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한인회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해방의 기쁨을 되새겨보는 기념 행사를 마련했으며 오는 9월엔 10월 온주 총선에 앞서 각 정당 후보자들을 초청해 한인 동포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.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